오늘은 간만에 백백킹이다 장소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는 농다리 인근의 야산 인근들이 만든 길인 나무 데크가 갑자기 끊기고 야생이 시작되는 곳 문명과 비문명의 중간지대에서 묘한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다 등산로 곳곳에는 머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무슨 소리지? 휘파름 소리 같은 건 아는데? 누군가 있나? 거미줄 있는 거 뭐냐 사람은 안 놨는데? 왜 휘파름 소리가 들리지? 쇳소리인가? 환청인지 누군가의 경고인지 모를 메시지를 들으며 계속 전진하다 보니 아무런 맥락 없이 길이 끊기게 되는데 이곳이 오늘 머물 장소였다 장소였었다 표지판이라도 세워놓던가 참으로 어이없음이 달팽이스럽다고 할 수 있었다 식량을 꺼내다가 깨달았다 매트리스를 두고 왔다는 것을 잘했다 오늘은 백패킹이니만큼 조촐하게 컵라면과 누룽지탕을 준비해왔다 집에서 도시락통에 담을 때는 국물과 건더기의 비율이 완벽했는데 이동하는 사이에 물기 없이 밥이 되었다 밥알이 물기를 흡수한 것 같다 다음에는 국물을 더 넣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뻑뻑함을 덜고자 컵라면용 온수를 넣었다 이로 인해 컵라면의 물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정체적 난국이라 부른다 탄탄맨은 중국라면이라 그런지 포크가 들어있다 근데 중국도 젓가락 문학관 아닌가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생각없이 누룽지에 온수를 넣은 탓으로 라면에 넣을 물이 부족했다 힘으로 면을 우겨 넣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에 견디는 법이다 설명에 따르면 탄탄맨 후첨 소스를 용기에 올려 그 열기로 소스를 풀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열기가 전혀 안 느껴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국물이 없어 뻑뻑했던 누룽지도 계곡 컵라면에 넣기로 한다. 라면죽 잘했다. 비록 매트리스를 두고 오긴 했지만 괜찮다. 오늘 처음 와본 박제지만 맡겨둔 매트가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 구축을 위해 건초더미를 찾아다니는데 입산할 때 들리던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불현듯 어떤 느낌이 든다. 익숙한 듯한 지형. 덤불이 우거졌지만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평탄한 지형이었다. 무덤은 없었지만 무덤가 터인 듯하다. 그런 느낌이 난다. 그렇다. 나는 이 공간의 주인이 아닌 것이다. 어쩐지 이명이 들리는 것 같더라니. 나는 이 공간을者에 따라다니믈. 사랑한 보컴을 못하는 것이다. 나는מה 만약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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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